자, 세주 묘음품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같이 한번 부드럽게 읽겠습니다. 세주 묘음품이라 비로소 정각을 이루다 교기인념분이라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어서 하오니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랫냐 법보리도랑에 계셔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시승 정각은 해설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스스로의 몸과 마음으로 삼세의 법이 일념에 있으며 멀고 가까운 모습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것을 말한다. 고정되어 놓고 장음을 밝히다. 그 땅은 경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원문에는 일어났죠. 금강소성이라. 금강소성 이루어진 바다 일어났죠. 입법개품에 보면 대광왕편의 엔트리 남바 20번째 선지식은 선제 동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저 보배의 땅을 가지고 흙먼지 투성이대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을 깨달은 산매에 든 사람들은 똑같은 땅을 보더라도 보배롭게 본다. 깨달은 사람 입장에 이는 똑같은 똥 누구 오줌 누구의 콧물질질하는 몸을 보더라도 이 신비로움의 보배의 덩어리로 자신을 보고 귀하게 보고 이게 아주 악독하고 모자란 놈들은 사람 하나라도 죽여가지고 돈 뺏는 그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업장이 두꺼운 놈도 사람을 이상한 가치로 본다. 가치를 볼 때도. 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앵벌이 시켜가지고 하는 놈이나 인신매매 하는 놈도 이런 사람을 뭐로 보고 있어요? 돈벌이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같은 분도 그래 안 보는데 사람을 고귀한 부처님으로 존중했다는 거죠.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고 비유해보자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암경 어느 부분을 찾아야겠어요? 하암경 지말법회 무혐조강 다음에 누구? 대광왕. 무혐조강 대광왕. 막 이래 나오는 대목 있잖아요. 처음에 누구죠? 문수사리, 최재일, 덕은혜원, 선주성, 미가, 애탈려의당, 휴사비목, 구사성, 성열바라, 자영녀, 성견자재, 성견, 비구, 자재주동자, 자재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법보계장, 여보완, 무혐조강, 대광, 대광왕. 그 대광왕 편 있죠? 그 편에 자세히 보면 업장 뚜껑은 너무 온 땅이 흙으로 보이고 그런데 어디 흙이지? 다이아몬드가 이런 놈은 너하고는 얘기 안 하네. 그 놈하고 같이 짜장면도 먹으면 안 돼. 수, 원리, 아구, 아구. 아주 멀리 해버려야 돼. 그런데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화장실에 가다로도 한긋하다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살아야 돼. 뭐 눈에 뭐 보인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얘기가 입법개품 그런 데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놨거든. 그거 말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놨는지 몰라. 군데군데. 대부분은 포장지고 포장지 뜯다가 한두 군데 이러보면 다이아몬드가 막 발견되어 있어요. 그 환희심은 말도 못한다고. 이야, 이렇게 돼가 있네. 아직도 이 대목 읽으면서도 발견 못한 대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 장음을 밝히다 이 대목이 일어났거든. 부처님은 상방광명한다. 항상 광명을 바란다. 어떤 데 또 뭐라고 했죠? 항방광명. 항상 똑같이 얘기 안 해요, 여기에. 그 다음에 또 보방, 널리 했다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데 항상 상자로 썼다가 항상 항자로 썼다가 넓을, 보자로 썼다가 어떤 데는 능출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똑같이 절대 안 써요. 다 같은 단어를 반복 안 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게 원문을 봐야 된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원문을 보시면 그 대목이 자세하게 나와요. 다음 주에 내가 그 원문 숙제 한번 해가 와 보세요. 다 달라요. 이야, 어떻게 번역을 하면서 항상 항자나 항상 상자나 넓을, 보자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똑같지 않으세요. 달리. 번역할 때마다 달라요. 가장 아름다운 보륜과 여러 가지 보배꽃과 청자가 만이로 빈틈없이 꾸며져 있었으며 오늘 한 번 쭉 읽고 마칩시다. 오늘 본문 고위까지만 읽고 마칠 거니까. 만이로 온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만이로 된 깃대에서는 항상 강명을 놓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왔습니다. 끊임없이 내야지. 지금도 소리가 꽉 차가했지.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건물과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가는 만이보석이 자유자재하게 변화하며 나타났습니다.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여러 가지 미묘한 꽃들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흩뿌렸습니다. 꽃이 피해야 꽃인가? 매일 꽃이지 사실은.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가지와 잎사귀들은 무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12월 달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거기에 가지와 잎들이 무성하고 빛나게 반짝반짝 전기뿔이 반짝거렸다. 모두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이 도량의 일체 장엄들이 그 가운데에서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대목이죠. 그 보리수는 높이 솟아 특별히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아니 은행나무에 은행 하나 달리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살구나무에 살구 달리는 것도 신기해. 에이? 살구시까지 신기해.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저 바다에 파래하고 김하고 미역하고 각각의 다시마가 다르다는 것도 신기해. 낙지, 꼴뚜기, 쭈꾸미 다 다른 것도 신기해. 문어도 있다는 게 신기해. 문어가 왜 문어인지는 알죠? 스님들처럼 머리 깎았다고 문어는 아니라 문어는 먹물이 많아가지고 거랄 줄 아는갑다 싶어서 문어 이랬다고 거랄 묻혔어가지고 먹물이 많아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보석으로 된 이런 대목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허황하게 느껴지죠? 이게 왜 허황하냐고 솔리파리가 고래 바늘처럼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것이라 그 솔향이 담겼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들이라 이 기적이 하루도 한찰라도 안 쓰고 매일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인정해버린 사람은 그것 그대로 같이 사는 거고 그게 인정 안 하고 자가 당체를 지저맨한 알건이라도 자기라고 주장하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것만 살다가 그냥 꼴까닥 죽을 뿐이라 같이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 영상은 찍어요. 저거 찍힌 게 하면 찍힌 순간부터 유튜브에서 온 세계로 우리 죽고 나도 계속 뻗어져 있는 것이라 저거 찍든 안 찍든지 사실은 다 이것이 진실이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서가모니가 언제 그것을 녹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준 적이 있나요? 진리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거예요. 흔적 없는 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씨앗이 이게 만져지는 씨앗만 씨앗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 그 씨앗 종자가 있다고 열의 종 열의 종자 지금 이 환경을 보고 귀신 놈 같은 거 우리가 야무지게 보는 게 열의 종자를 싹 태우는 거라. 또 만이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바라며 꽃과 꽃 사이에 나열하여 있었습니다. 그 보리수의 내가 왜 이 대목을 쭉 뽑아놨냐라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책에 뽑아놓은 거는 그 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뽑아놨어요. 다 중요하지만은 어쩔 수 없지. 만이보석 안에서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며 헤헤헤 이렇게까지 얘기해놨구나 그 보살 대중들은 무와 같이 구름이 몰려오듯이 함께 출연하였습니다. 이 또한 열의 위실력으로서 그 보리수가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어 여러 가지 법을 설하는데 끝도 없고 다함도 없었습니다. 열의께서 거쳐하시는 궁전의 누각은 아주 넓고 장엄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이 장엄이 되고 그 다음에 보리수가 장엄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궁전 누가 뭐가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그 궁전이 있었겠어요? 뭐 누각이 있었겠어요?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그 자리에 풀떼이 뿌이고 뭐 이렇게 방석이나 하나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방석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둑놈이 궁궐에 가있으면 그거는 왕이겠어요? 도둑놈이겠어요? 도둑놈? 소굴이요. 부처님은 풀떼 위에 앉아계셔도 그거는 사자자라. 이해가시죠? 궁이라고 하는 건 법왕이라. 법왕. 부처님이 스스로 장엄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건 누각이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다리 밑에 앉아도 법왕궁이요. 법왕궁. 이해가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런 뜻이다. 부처님이 금방 깨치고 나서 그 앞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그런데 자기가 이제까지 못 보던 거 맹인처럼 살다가 못 보다가 딱 눈 뜨고 실제로 딱 사실을 이렇게 보니까 어마무시하거든. 땅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야 일체 삼나만상이 보배 걷고 참 숨쉬구나 숨쉬구나 바람은 어찌해서 한 줄기를 가다가 동서로 갈라져서 저렇게 가고 각도 없이 아무리 꺾어져도 꺾어져도 바람은 꺾이는 것도 없고 신기하구나 신기하구나 불어도 부는 것이 아니고 멈춰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꼬 이거야 이거. 아주 넓고 장엄하고 화려해 시방세계에 두루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시방세계에 두루두루하였다고. 아니 궁전에 누각이 얼만큼 지어야 시방세계에 두루하겠노 이게. 아까 뭐랬죠. 산매에 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넓은 것이라. 탐진지가 많은 사람은 지 자신도 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보고 싶다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커녕. 지 자신도 해꼬지 못해가지고 자리 이타는 뭐냐 자리 이타는 자해했다. 나도 해꼬지하고 남도 해 죽고 니 죽고 내 죽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게 아주 안 되지. 어쩌다 우리가 다행히 발뺌을 했어요 발뺌을 했어요. 그런데 위험해 우리도 위험해. 순식간에 그걸로 돌아갈 때 있거든. 그러면 이제 가급적 남 욕 안 하고 돌아서 부는 게 좋거든. 머리 맞대가지고 뭐 얘기해서 뭐 할 거라 그냥. 아 됐다 이러고 아주 말아버리는 거죠. 가지가지 빛깔로 빛나는 만이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이보석은 어때요? 만이보석. 아주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 우리가 차 타고 한참 가다 보면 신호등이 빨간등, 노란등, 초록등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색깔을 입혀놨을 뿐이지 전기가 무슨 빨간 전기, 파란 전기, 노란 전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 만이보석은 우리 마음의 백정식이라고 마음의 텅빈과 텅비가 있어요. 인연 따라서 지장제는 뭐라 합니까? 장상명주 일가한, 자연수색 별래다. 자연이 색을 따라서 만이주가 변한 것뿐이지 만이주 안에서는 색깔이 있다 없다. 본래 유리알처럼 비어가 있다. 이거 왜 아까 유리로 줄기가 돼가지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어디에? 업식은 업식을 따라서 인연을 따라서 생각이 희로애락을 따라서 천차만별로 조았다, 물렀다가, 터졌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단단해져다, 굳어졌다 하는 것이지 본래는 허옥이 어디예요? 이거 올 때가 어디 있고 저쪽에 열받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얼고 놓고 하는 문제는 그 인연을 따라가는 그건 업식이 허망한 문제들이라. 여기서 만이로 보석이 됐다든지 유리가 됐다든지 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 텅텅 빈 진공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묘유로 다 돼가지고 형형색색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가지가지 보석의 꽃으로 장엄되어 있으면 모양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색깔도 없는데 또 여러 가지 장엄구들은 강명을 쏟아내는 것이 마치 구름이 일듯하고 쏟아진다 쏟아진다. 오늘 여기서 우리끼리 강의하고 이런 내용들도 다이아몬드를 소쿠리치에 쏟아놨다. 8톤 주력으로 그런데 하나도 안 주워간다. 오늘 뭐는 왜 와야 된다? 이수, 사변이요, 사득, 이웅이라. 그 두 개라도 그렇죠? 다이아몬드 단 8톤 추록으로 쏟아놨는데 몇 개라도? 두 개라도 끊어있는데 두 개라도 가지가지 보석의 꽃으로 장엄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장엄구들은 강명을 쏟아내는 것이 그렇게 눈도 쏟아내고 귀도 쏟아내고 이 혓바닥도 쏟아내고 코도 쏟아내고 안입이 설시니까 육문상방 작은 강이라 궁전과 궁전 사이로부터 그림자들이 모여 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보살들과 내 마음속에 끝도 없는 동남, 동녀, 간센보살, 지장보살이 매일 쏟아진다. 한두 분이 아니다. 그렇죠? 끝도 없는 보살들과 도량이 있는 대중들이 모두 모두 그곳에 모여 모든 부처님의 강명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의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우리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 중생이 돼가지고 삼세제불의 이 경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보고 듣고 하느냐 이게 무슨 도리냐 생전이 그래도 신심이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두껍다 악업장이나 악독하다니까 악독해가지고 신심이 안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억제진이 돼야 돼요. 어릴 때 제가 한참 공부하다가 좀 태만 부르고 스님께서 네 요새 뭐 안 올까? 신심이 떨어져가 그렇습니다. 네 신심은 참 희한하다. 붙었다 떨어졌다. 신심을 한 번 붙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붙었다 떨어지는 건 신심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 신심이 붙어 보면 아주 경전 자체가 한의로워져요. 한의로워져요. 왜? 자기 모습이니까 딱 거울이니까 거울 보고 자기의 눈곱이 붙었는지 코가 찌르 흘렸는지 딱 보고 그게 안 보이냐고 그게 그걸 보고도 눈곱 못 닦아내면 그게 인간이냐고 만이보석으로 그 궁전의 거불이 덮였습니다. 열애에 자제하신 신통력으로 모든 경계가 그 건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일체 중생이 살고 있는 집들까지 모두 그곳의 영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세감법도 세감법도 전부 그 건물에 덮여가 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피를 내려 한순간에 온벗개를 다 에워 샀습니다. 그 사자자는 높고 넓으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 사자자의 장음이죠. 부처님께서 쪽제비자리 여우자리 토끼자리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자자는 만이보석으로 받침대가 되었고 당연히 그랬죠. 연꽃초로 거물이 되었고 당연히 미미한 보석으로 거둘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색깔로 된 각가지 꽃들은 영락으로 되어 있고 당우와 정자와 누각과 섬돌과 문호와 옹과 물상들은 격식을 갖추어서 장음하였습니다. 우리가 각가지 수미단도 색깔을 칠하고 문양을 조각을 하고 다보탑을 절에 아름답게 만드는 이유는 부처님을 존중하고 장음하는 것은 존경하기 때문에 장음을 합니다. 결혼을 하든지 예물을 하든지 이래도 전부 다 존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임금한테 어보를 하나 만들어더라도 조각도 잘하고 귀한 물건을 하고 그렇죠?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물은 전부 다 먼 신심이 있어서 존중하는 믿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연부를 할 때도 아름다운 손으로 범패로 지신 기명에 오늘 한 번 하고 연부를 끝나더라도 최대한 정성을 바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 어때요? 존경하는 마음이 지극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존경했는데 갑자기 누가 존경스러워요? 내가 존경스러운 걸 느끼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나 보석으로 된 나무들은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여 두루다루 돌아가며 사이마다 펼쳐지가 있습니다. 빈구석이 없다. 만이 보석의 강명으로 서로서로 밝게 빚지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하얀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하얀한 큰 구슬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고 그 보살들의 상투 위에는 보살들의 상투는 뭡니까? 지게청정 행동이 이 상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제일 위에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려다보듯이 상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기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 인도말로는 상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상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있어서 안이비 설신이 중에서 명건에 해당하는 목숨과 같은 거에요. 목숨 목숨 끊어지면 다 끊어지면 보살들이 상투에 있다고 하는 거는 보살의 최고 무상심심 미면법이라. 그러니까 법학인 같은데도 나중에 제석천왕이 어디서 법을 서러져요. 여기 있던 구슬 하나 그죠? 상투에 꼽았던 구슬 하나 주잖아요. 마지막에 처음부터 귀한 거 주면 사람들 놀래 자빠질까 싶어요. 처음에는 발바닥에 끼었던 거 손가락에 끼었던 거 이런 거 주다가 나중에는 머리에 있던 거 딱 뽑아서 주면 간정숙이라 마정숙이라 다 주는 거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살들의 상투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모두 다 강명을 놓아서 밝고 찬란하게 비수도 이 말은 이 법은 최상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모든 보살들의 위실력으로 강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는 미묘한 음성이 멀리 퍼져서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안 들리는 곳은 뭐 때문에 업장이 두꺼워서 참회가 안 되면 안 들리는 거에요. 참회하면 법문이 들려요. 깨닫고 나면 같은 조건의 환경일지라도 보고 듣는 바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한 생각 돌이키면 자비로워진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